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의 싱크탱크에 따르면 중국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다. 2019년 12월 16일 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정부의 싱크탱크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기업 8곳 가운데서 한 곳만이 일자리를 삭감하여 외부 역풍에 대비한 경제 회복력을 중국이 보였다. 또한 이런 소식도 전합니다. 11월 달 경제지표는 산업 생산량의 광범위한 회복을 보여줘 기록적인 경제 둔화 속에서도 필요한 긍정적인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런 소식도 전합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대신에 중국 투자자, 생산자, 수출업자는 올해 경제 성장이 완만하게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역풍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고 정부 연계 싱크탱크가 밝혔다. 중국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중국 내부의 인민들과 세계인들에게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마윈의 솔직함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동안 돈을 빌려들라는 전화를 다섯 통이나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친구가 10명은 됩니다. 12월 21일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2019년도 세계 저장상인 상하이 포럼 및 상하이 저장상의 연말대에 참석한 기조 강연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윈의 이날 강연 기조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채는 늘어나면서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끄끄러워지면서 민영기업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2월 2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마윈 창업자는 기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일부 기업인들이 그런 걸 느꼈다. 그러나 2019년은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인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또 마윈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을 팔겠다는 친구가 10명이나 증가한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모양이다. 마윈의 기조 연설을 소개하면서 마윈의 말처럼 여러 유명 상인들 기업가들이 큰 어려움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지는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모조 장식구 업체로 유명한 신광그룹의 저우샤오강 회장이 마침내 파산 신청을 했다. 모터사이클 왕으로 불렸던 리판그룹의 인밍상 회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년 전에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15억 달러를 내놓았던 허차오니 둥팡원린그룹의 회장도 부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질문은 마윈의 기조연설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당국은 마치 중국은 건실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 말하고 싶지만 실물경제는 상당한 위기상황임을 마윈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사업관계와 많은 분들은 특별히 새해에도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중국기업 달러부채 위기의 방아쇠를 당기다. 중국경제 심상치 않다. 이런 두 편의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윈의 솔직함이 중국 당국자들에게는 상당히 꺾어러운 점입니다. 불편한 점입니다. 전체 지휘체제는 가능한 내부 정보를 포장해서 바깥으로 전달하기로 원합니다. 항상 전체 지휘체제는 정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윈처럼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중국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윈 회장이 2019년 10년 만에 55세의 나이로 물러났을 때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루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마윈 회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밖에서 정부가 나를 해장식에서 밀어냈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이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깊은 불황이 닥쳤을 때는 그 흔하던 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급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마윈에게 직접 전화를 할 만한 사람 같으면 상당한 재력가일 것이고 그리고 친분이 아주 좋지 않으면 전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깊은 불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재무건전성이 좋고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렴한 돈으로 괜찮은 기업을 사모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멋진 기회를 말합니다. 저는 마윈의 보도 내용을 보면서 마윈 창업자의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네 가지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